야 이거 아 우리 볼삼촌네 집에 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저같은 사람은 좀 들어가기가 좀 좁은 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디서 오십니다 소감수다에 들어왔어 소감수다에 네 네 삼촌 그 돌 이거 다 어디 돌일거에요? 이거 전부 제주돌 다 제주돌 삼촌이 형 손 보난 잘들 손이 이게 많이 상이 수다에 손가락 10개 다 상처럼 전부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지 한 번씩? 이거 시작은 61년도 그러니까 나 고2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두 가지 자막때 어떤ела 이렇게 이렇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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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무사히 이걸 수집했대요 이게 제주돌 보물이잖아 이거 설명하고 설명을 들으면 아 보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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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극기 이것도 돌입고 이거. 그러니까 이것부터 보면은 만들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. 이야 이거 작품이네. 이거 보면 동지와 하지선이 잘 들어있잖아요. 사람이 이렇게 만들라고 해도 힘들지. 경돈 감리는 바닷가에서 쥐어다가 이제 꼽아 놓은 거고.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지도. 예 지도에 이거.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돌이야. 지금 이거 보면 기도하는 모습인데. 딱 여신이 기도하는. 기도하는 모습인데. 제주도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졌다는 내 이제 큰 의의가 있어. 이게 이런 거는 세계적인 돌들이야. 이런 거 보면 돌 자체가 복주머니 같으면서 복복자로 써 있어. 아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? 이야 이거 진짜 사람이 써놓은 거 같은데. 크기가 이거 작아도 전체 저기 비중보다는 이런 게 더 센 거. 이야.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지나가다 오다 이걸 뭐 돈 받고 입장료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. 그냥 무료로 마음 편하게 해 놓은 거 아닐까요? 예예. 맞아요. 온 사람들 쓴 지 주의상을 한번 고르켜줘. 주의상은 예. 뭔 짓지만 않으면 돼요. 뭔 짓지 말라고 하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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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비 Training 신고 버 전 경호 아는 Exact 아무 어떻습니까. 너무. 다른 말 그대로 뭐. 안 짓지만 것도. uteur 그는 첨작 동위 Captain tévenDIs을 병여 immt도 다 건강 생각하시고. 이렇게 천천히 여사 있으에에.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. 네. 레워 예 뭐imin 소거수다 고맙시다. 감사합니다.